야 깬다 봐라 깨지 않냐 뭐야 이것들은 아니 이것도 왜 슬리픽 뭐야 요 슬라이비야 뭐야 저것들 뭐 잡으면서 가라고 지금 저걸을 아니 잡으면서 가라고 저를 어떻게 하라고 저거 어떻게 라고 저거를 비어 스킬 없잖아 제대로 무적 이라고요 아 무적 이어 맞아 쏠코 저기 넘어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봐보자 아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헐 헐 어이없삼 리얼리 리얼 리얼 와 와 진짜 리얼 어이없다 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아 아 딱 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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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메이플 재가 짓은 이의 짓자 이에 인간이 얻을 리비 진짜 이래가 사람이야 4 웬만하면 게임 제사 요가 안에서 이들이 사람이야 진짜 진짜 니들이 사람이냐고 와 와 와 와 미스 뜨는 거 봐 내가 마비노기 제작사들도 요가 안나는데 진짜 너희가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냐고 아니 어떻게 깨라구 야 사람 휴먼 맞고 맞고 아니 아니 아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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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마하마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슬라이브가 의외로 쉽다고요 어떻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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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 자 웹점 프랜니 친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. 찹찹찹찹. 찹찹찹찹찹찹. 찹찹찹찹찹. 오. 오. 야. 야.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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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예스 맨 봤어? 예스 맨 어? 오케이 쉬워 이거 쉬운 것 같아 이거 쉬워 이ều 왜 떨어지는게 없어 오늘 이 스테이지나 성공했네요 당연하죠ими니까요 오오오 위험했다 점프 위에 적인 뽑네 숙여 숙여 얌 이것이 운발이었다 방금 전과 진짜 레알 운발이었다 아니 저기도 지금 저기도 뱀들이 있으면 어떻게 가라고 저걸 또 아니 뱀들이 어떻게 하라고 저거 또 점퍼하면 안돼요 걸어서 걸어가서 맞아야 된다고요 해봐요 한번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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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걸 저렇게 한다고? 대단하다 진짜 저걸 저렇게 한다고? 좋아 해본다 내가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기도 전에 그냥 튕겨버리시는디요?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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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오케 점프 오케 점프 그렇지 쉬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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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수 있었다 저것도 맞으면서 안했죠 또 그냥? 맞으면서 아아아아아아 타 타 타 투 타 후 쉬었다 쉬었다 으 으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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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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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서 맞으면서 오케이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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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퍼 하자 번쩜 점퍼 하자마자 봐줘서 파죠 점프 그렇지 지금 지금 보기 으 받냐 같냐고 어 아예 봤어 이 실력이야 이게 이게 피지컬이 아닌데 이게 실력이고 이게 피지컬이야 아 맨 위로 올라가서 왼쪽이 떨어져 있나구요 이렇게 알겠어 터져 왼쪽이 다 있어 멜레님 태초 마을 어서 오세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다 태초 마을 말고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가다 오리 올라한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으 아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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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점퍼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타이밍 아니야 침착 침착하자 아 지금이야 그렇지 부격해 심자 친찬 데와 좀 나 한대 와서 끝난다 와 이거 짓자 야 동체 시작 제사 스케 와야 되자 이거 우와 지금이야 아니 리치 미체 무슨 놈아 그... 욕 나왔다 방제, 죄송합니다 원래 요가 나왔는데 자 이정도 살았다 아니 공격을 왜 하냐고 진짜 아니 공격을 왜 해 어? 그래서 공격을 왜 하냐니까 점프, 그렇지 오케이, 숙여주고 오케이, 점프 그렇지 제발요 그렇죠 그렇죠 제발요 오 제발요 살았어요 봤냐? 아니야 오, 이거 형, 남들 좀 심기어 뭔지 biggest 음 지프 잠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곧 성공할 거라고요? 조언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 아 아 진짜 한번 맞고 그렇지 그렇다 맞고 아 자 아 투 하 투 하 한 번어 보소 한 번어 아 아 아 다시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시지 으 역치 그의 에스 2 기업은 이메어 도쿠 바로 안 한니까 대처 마을에 진한 까나 파이팅 아리 아 이런거 어떻게 해야 저는 뭐 이런거는 어 에이 쉼에는 캐릭 없으신가요 더 스카니아 밖에 없습니다 메이프라지 이틀 밖에 안됐어요 으 으 으 으 으 임대 궁금한게 제가 오늘 여기서 그만둬도 5단계는 또 올 수 있죠 그렇죠 5단계 또 올 수 있는거지 그치 제발 그렇다 해도 제발 제발 세이브 된다고 해도 제발 부탁이야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으 제발 그렇다 말 제발 세이브 된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어 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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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수 또 올 수 있다구요 아 잠깐만요 제가 일단 세이브 있다 이거지 좋아 어 어 활짝 나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쭉쭉 하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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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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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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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더 막고 점프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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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또다 마자 또한다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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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Box 먼저 여기 으 딱 딱 검 벗고 하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? 아 이게 제게 아니다 보니까 검 잠깐만 벗을게요 잉 저 검 잠깐만 벗을게요 뭐지 이거인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가 아닌가 벗는 거 아닌가 벗어봐 아닌가운데 마마마 찬 마마마 찬이 아니라서 어서오세요 장비 창 열어야 해요 눌러서 잠깐 장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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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빼요 뺀 건가 아 이거구나 죄송 그 자연콩 잠깐만 잠깐만 벗을게요 잠깐만 여기 놓을게요 여기 여기 있어요 나중에 뭐 아이템 없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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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훨씬 쉽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꿀팁 감사합니다 야 깼다 이제 깼다 진짜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안 알려주네 아무도 391 거 an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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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떨어지면 다 같이 죽은 거야. 혼자 안가. 좋아. 좋아. 그렇지. 맞서인 봤냐고. 뭐야. 봤냐. 한 번에 오는 거 봤냐고. 오케이. 왼쪽 오른쪽. 짬프. 짬프. 안 되네. 안 되네. 아. 저렇게 가는구나. 오케이. 알았어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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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아. 오케이. íamos assumed Panda. conditions. alright.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야 야야야야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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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중요하라고? 가장? 가장 중요하라고요 왜? 왜? 왜 중요해요? 지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가자 어허허허허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봐줘서 감사합니다 가자 야 깼어 봤냐? 누가 못 깬다있냐? 어? 누가 못 깬다있냐고 내가 한다면 한다있냐 내가 어? 야 깼다 어? 봤어? 봤어? 깼다고 어? 못 깨고 나가시면 근데 봤음? 봤냐고 아 뭐라고 다시 5단계부터 시작이라고요? 아 그러니까 아 6, 7단계 못 깨고 5단계부터 시작이라고? 또 깨 강제 켜왕 되는 이거 아니 이거 못 깨고 5단계 시작이야? 그리고 6, 7단계 또 깨야 한다고 그러면? 녹빵 봐 녹빵 녹빵 봐야 녹빵 녹빵 다시 보기 보기 다시 보기를 봐서 로젠젠에게 후원을 해준다 7단계가 미친 단계라고요? 아 아니 근데 7단계까지 못 깨면 다시 시작이라고? 뭐야 어떻게 깨... 아 저기 있구나 몰랐다 야 어쩐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다시 갑니다 아 이거 깨야 돼? 깨고 가야 돼? 나 오늘 에이펙스 해야 돼 나 오늘 짬뿌마스터 해야 한다고 짬뿌마스터 한번 짬뿌마스터 해야 한다고 아 아 아 아 야 이걸로 막 이걸 막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에이펙스는 포기하시게 하하하하하하하 에이펙스 해야 한다고 오오오오 오오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아홉시야?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어 이십분에 하나씩 깨면 돼 이십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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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계 클리어 ㅃ 으 흑 ㅂ 으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하얀 아니 어니 복 감사합니다 아 6단계에서 마지막 부분 조심하라구요 맞으면서 가 맞으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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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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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아 쫄지마 이제 맞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그렇지 가고 컴프해주고 숙여주고 쭉쭉 아 오른쪽으로 쭉쭉 오케이 야 쉽네 6단계 아 이거 쉽구만 오 좋아 좋아 야 벌써 잘 박았어 6단계 쉽네 아 이거 쉬어가는 페이지 인가 약간 보너 스테이지 같은 느낌인가 쉬운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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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6단계 이런 이런 스테이지도 있어 그래 맞아 야 한번에 죽게 되겠다 저 뭐야 위에 저 뭐야 전 또 한 번에 죽게 된다 한번에 죽게 된다 아 오케이 야 벌써 절반이 벌써 태초 마리에서 또 어쩜 뭐 그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애제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죽일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저거는 맞아도 안떨어질거 같은데? 저거 맞으면 멀리갑니까? 아하! 야 6단계 깨거 봤냐? 봤냐고 한 번에 깬거 봤어? 어? 한 번에 깼다 봤습니까 님들? 어? 이... 음? 나야 이거 이게 봤어? 봤냐고 쭉 봐 쭉 봐 7단계도 그냥 깬다 봤어? 피카츄였는데 꼬부기를 가져왔으니 한 번 더 오셔야 할 듯이 미친 단계라고? 녹방 봐 동천... 어... 동천이님 녹방 봐 이 구멍있죠? 네 구멍이에요 네 오! 호! 하아... 이런게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? 오케이 알겠습니다 쉽네요 야 깰 수 있겠다 오늘 어? 아 얘 숨어져 있네 아 야 깰 수 있겠다 아 쉽네요 야 쉬어 쉬어 야 6, 7단계 금방 깨자 깁니다잉 숙여 지거 내려가고 뒤통수 퍽이네 못 보신 분들 녹방 봐 녹방 어 녹방 봐 녹화 방송 보세요 아니 왜 자꾸 쳐내 야구공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할지 보여줘요 가서 숙이고 숙이고 아 두 번 숙이라고 알았어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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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고 그렇지 그렇지 앞선 살을 봐야 되 역시 오케이 숙이고 오케이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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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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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잖아 떠들어 내려가셨네 아이고 가고 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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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야 맛보기야 님들 아직 맛보기야 잠깐 설거지하고 온 새 넘어가시다니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저 마비노기 크시아 트리트 길드 마스터 로젠 파이크입니다 로젠 젠 숙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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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으면서 맞으면서 저기 맞으면서 가야 되겠네 진짜 리얼 맞으면서 죽이고 오케이 숙여 숙여 아 맞자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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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알겠네 게임을 게임이 쉽네 아 제작사의 의도를 알겠어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런 의도셨네 오케이 오케이 아직 입구 부분이라고요 그러기엔 절반인데 절반인데 지금 오케이 숙여 죽어 숙이기만 잘하면 뭐 절반이 끝나네 아우 아우 오 오 오른쪽으로 가자 숙여 죽어 숙여 죽어 숙여 죽어 숙여 죽어 야 맞아 맞아 맞으면서 해야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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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야 돼 오케이 맞으면서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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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침착해 침착해 아예 3분의 1 정도 왔다고요? 뭐지? 이게 다음 달이 더 있는 건가? 침착해 맞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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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숙여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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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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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지고 허잇 숙여지고 좋아 아 아니 밑에 안 떨어져있지 아니 사람을요 그렇게 아래로 땅에 내리꽂으시면 안 되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아이 그 게임 재밌네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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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이야 꿀잼 게임 재밌어 게임 재밌어 재밌어 어 맞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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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고 숙이고 깬다 내일 또 방송해가지고 5단계에 붙게느니 지금 깬다 아니요 5단계 슬아임 갓나잎이 비하 갓나잎 수준이라고 대체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아니요 잠깐만요 왜 자꾸 저를 아니 같은 넓이 아닙니까 왜 맞는 거예요 왜 자꾸만 맞아 맞아 여기 맞아야 돼 오케이 맞고 숙이고 숙이고 라는데 구경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해보였어요 이거 나 진짜 처음한다 진짜 전 진짜 리얼 처음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한데 메이플 유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침착하자 조용히 해 속을 압니다 아 저기로 어떻게 되었는지 저기를 어떻게 하지 근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오지 여기까지 계좌 여기까지 괜찮다고 아 라고 아 점프를 하지 말아야겠다 보세요 내가 점프를 점프를 하지 말아야 되죠 여기 사는 날씨 점프 이슬럼 같애 딴 가격 존좌 조절 다해서 간다구요 그래서 그냥 가고 그렇지 이렇게 가고 아니 잠깐만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급했다 그냥 가고 뛰어서 나았고 간 다음에 오케 하고 가고 점프하고 그냥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호이요 오케이 먼저 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이거 같이 겹치면 안돼 먼저 가세요 겹치니까 저 이름표 때문에 헷갈려 먼저 가 먼저 가 어떻게 하니 보여줘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아 아 미쳤어 아 아 미쳤나봐 진짜 아니 점프하였다고 이걸 저렇게 보내버려 역대급 허무했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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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아야 돼 맞아야 한 대단하다 그렇지 그렇지 배움 이라는 게 없는 건가 아 아 따 으 그나마 끈기가 쉽다 고요 으 한 대 맞자 아 으 예 아 아 진짜 알짜 으 아 학 으 하이 오케 오케 야 다시 시작하면 돼 모든 건 시작부터 시작하면 돼 잘못됐다 싶을 때는 시작합니다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가고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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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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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 오케이 좋아 좋아 레몬 님 자신 있으신가요 초고수 인듯 고인물 고수인듯 송워주고 가고 아아 아아 숙여주고 어깨 숙여주고 숙일라고 싹자하지 다리가 사알랠이 나로로로 사타우 예스 베이비 아 원 추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쿠후 으 전 0번 깨도 머리 앞에서 2 2번씩이나 0번 깼다는 건 안해 봤다는 거 아닌가요 아직 자 큼 밖에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금방 아 으 여기가 질 다 맞고 맞고 가자 오케이 아 개수의 아예 수 있게 안 쓰길라 그랬는데 수 있기는 보전 중에 중도 포기겠죠 아 으 으 아 금방 가 금방 가야 시작 어 아니 내려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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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쇽 오호 좋아요 어 뭐야 아 오케이 오 오 오 오우 오오 ou 어 오 커뮤니트 숙이고 숙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 우 호호호 inventory 君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meny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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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 따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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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esty .. 으... 내공이.. 내공이 쌀 가는게 아니라 사리 같잖아 가야 지금 오케이 맞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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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 맞아야 한 대 맞으셨죠 일부러 내려오신 듯 끝날 때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가 제일 어려워 맞으면서 가야 되죠 오케이 어깨 가고 아 밑! 아 누워! 따! I am ground 개 같은 개 아 죄송합니다 괜히 욕했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본심이 나와버렸어 사람이 역시 본성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화 같은 화가 날 때 본성이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매운 맛 좀 맵네요 게임이 맵다고 하죠 아 메린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는 메린이구나 신선한 뉴비가 1Q 왔어요 신선한 뉴비 신선한 뉴비인데 그 뉴비를 인내의 숲에 데려온 님들은 대체 정체가 뭘 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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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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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켜방합니다 오늘 이거 켜방 할게요 깰 때까지 내가 방송 안 끈다 오늘 왜냐면 이 거지 같은 거를 오늘 깨야지 내일 깨면 안될 것 같아 끝을 보자 끝장을 보자고 어 누가 이기냐 보자고 새벽 1시간 2시간 깰 때까지 간다 어 이거 오늘 승부를 봐야돼 안그러면 답도 없어 오늘 깬다 오늘 깬다 오늘 깬다 맞아주고 맞아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후하 서정도 노력해서 270렙 찍었다고 기다려봐 나 오고 아 오고 다시 침착 침착 오고 가고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맞았다 맞았는데 살았다 어우 운 좋은거 없어 이거 맞나 여기서도 어 뭐야 야야야야야 아니 미쳐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저기 있다고 맞아 진짜 사기 아니냐 무빙워크를 잘 이용하면 좋아요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무슨 적이 올라왔다 맞아 아 오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니 오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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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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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무슨 끝자락이 말 끝자락 따왔다 맞냐 아 따아 제발여 맞아주고 맞아주고 깬다 깬다 진짜 깬다 오늘 깬다 깬다 아니 아 제발 왜 미친 진짜 욕나와 죽겠는데 진짜 아니 왜 저게 왜 맞냐고 왜 왜 맞아 대체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맞는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 도트 데미지 진짜 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다가 가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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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주고 저거 진짜 운빨이다 저거는데 진짜 가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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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안맞겠어 미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맞을까 무서워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침착하게 한번 더 숨을 쉬고 무빙워크를 사용하면 경지가 안걸리고 바로 갈 수 있어요 무빙워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michael 각오 갖다가 갖다가 숙여주고 갔다가 갔다가 숙여주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같은 갖다가 숙여주고 어 숙여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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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쯤있죠 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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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점프 왔다 줘라 어! 아! 잠깐만요! 자! 감사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 아몬님께서 별빛으로 속삭이셨다 갔다가 밑에 뛰고 숙여주고 숙여주고 갔다가 갔다가 하다가 점프 어? 어? 가고 점프 어허 숙여주고 가허 자허 지금 숙여주고 자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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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허 아! 아! 저기를 순식간에 올라가야 돼 저걸 또 야! 이 정도 아직 할만하다 3부에 이 정도 왔네요 거의 깰 수 있어 어허 자! 가고 가고 점프하고 가고 아직 안 끝났다 가고 점프 가고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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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다리 지금 뛰어주고 하하 지금 뛰어주고 갓다리 호호 지금 뛰어주고 저기는 한 번에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휴 저거 어떻게 가 저거 어떻게 가라고 저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저거를 저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야이씨 아 진짜 끝에 서면 안 걸릴 것 같다구요? 망설이는 순간 떨어진다구요? 여기까지 떨어졌네 진짜 추락했다 진짜 맞아 맞아 맞아죠? 근데 맞고 숙이고 숙이고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올라갈 건데 내가 오케이 하하 다하 숙이고 아니다 쇼헙 야 금방 올라간다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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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또 맞네 하나 둘 여기까지 왔죠? 둘 셋 여기서 점프 둘 오케이 하나 둘 점프 왓다리 왓다리 아 제발요 아 일일이 반응하지 말자 이 정도면 산거다 아 짜 아 개 아 개짜증나 이 게임 진짜 너무 짜증나게 해 날 너무 열받게 해 날 진짜 내 삶의 의욕을 파괴 파괴하고 있어 진짜 이런 게임 어디에 없어 진짜 갓게임이다 진짜 진짜 아 시작 시작 이거 개면 웬만한 게 안 빡친다고요? 진짜 앙빅 이후로 오랜만이다 앙빅은 잊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잊을 수가 없네 앞으로 무조건 집에서 메이플스토리 해보려는 친구 있으면 무조건 끈기수 피다 무조건 무조건 끈기수 피가야 한다 해야겠다 무조건 너는 끈기수 피가 못 받으면은 너는 그 못 깨는 너는 왕따야 해야겠다 무조건 아 아 조우와 조우와 所以呢 좋아 받아주고 아니 삐딱 아 삐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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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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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드랑 비슷한 듯 카페 또는 재미라도 있지 그 적군끼는 재미나 되지 진짜 1페이지 2페이지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숙여주고 아니 저거 어떻게 저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를 어 설계를 얻다 고려 놓은거야 대체 아니 개 저 어떻게 하라고 저거를 이거 살짝 이렇게 하나 살짝 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알았다 야 나의 무지한 널 욕되게 했구나 오 하고 하고 침착 오케이 좋아 다시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야 여기까지 왔어 다시 여기까지 왔어 왔어 시몬 판마고 저분 언제 제이크 졸렀대 여기 어떻게 가 여기를 아 안닿는구나 저기 따 따 따 지금 아니 미친 진짜 아니 어떻게 저게 숙여야 돼? 님들? 아 여러분 저게 숙여야 돼 혹시? 저 바깥쪽 보고 숙여야 합니까? 숙여야 합니까? 제발 말해줘 어 하나 둘 숙이고 어잉 또잉 숙이고 또잉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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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다리 가다리 숙이고 왓다리 저게 숙여야 돼? 빨리 말해줘 난 왜 닿는건데 여기 숙여야 돼? 빨리 말해줘요 이 피드라인처럼 바깥쪽에 걸쳐 걸쳐야 된다 하아 그거 진짜 도박이네 그거 진짜 도박이네 오케이 간다 하나 아 오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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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렇게 숙이라고 올라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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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빨리 거기 자리 차지하지마요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안 보여 안 보여 올라가 하나 둘 허이 다음 지금 오 팍팍팍팍팍 좋아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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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실수할 뻔 있네 올라갔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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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스 어? 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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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그냥 가서 해야 되는구나 침착하자 기본기에서 자르자 기본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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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으로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맞고 가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돼 어떻게 맞아 잘 맞나 해보자 어 해보기도 전에 실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야 돼 으 지금 맞고 으 어 어 애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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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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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되면 또? 아 왼쪽 갔을때 오케이 숙여주고 어허 숙여주고 천천히 천천히 조 도로또 맞으면서 해야 되겠다 설마 거기서부터 맞으면서 돌격비슷해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어디 가보지 뭐 어허허허허 맞으면서 해야 돼 일단 이게 하나도 맞자 그렇지 맞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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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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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하얀지 이스띠고 탈차차차 쭈 쭈 하얀 아버지 여기까지 떨어지게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어디니까 안녕 이게 어디입니까 가운데가 눕지말 돌격이라구요 아 가운데 가기 전까지 눕지말 돌격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고 오케이 쉬었고 어허 왼쪽 숙여주고 숙여주고 어허 숙여주고 어허 맞으라고 했지 이거 맞으라고 했지 오케이 가운데 가기 전까지 돌격 오케이 이도 맞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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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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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직 타임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맞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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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지금이다 타 타 타 타 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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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천재 진짜 게임천재다 진짜 진짜 리얼겜 천재 이게 또 뭐야 마지막 구간이에요? 하... 좋았어 어떻게 한지 보자 한 칸 두 칸 안 가고 올라가기 한 칸 두 칸 올라가기 오케이 한 칸 두 칸 올라가기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위 아래 갔을 때 아래 갔을 때 아하 오케이 알겠어 아직 아냐 아직 아냐 아직 아냐 아직 아냐 타이밍이 아직 안았다 아직 안았다 아직 안았다 지금이다 이 하고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아야 맞아 dermat 괜찮아 어 큐 다 pic 다 좋았어 다음 포인트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갔을 때 뛰고 뛰고 제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포인트야 오케이 아래로 왔을 때. 둘 다 아래로 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왔을 때 뛰고 뛰고 아래로 왔을 때 뛰고 뛰고 침착해. 할 수 있다 아래로 왔을 때 뛰고 뛰고 왼쪽 오른쪽 리치가 여기까지고 검은색 오른쪽하고 저 회색 표창이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하고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이다 이 정도에서 끝내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에서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리얼리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리얼리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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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쉬어 여기 쉬었어 여기였지 저기까지 가야 돼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타이밍 아니야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타이밍 나온다 곧 나온다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타이밍 안 오는데 계속 아래로 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오른쪽 지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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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우리는 위로 둘 다 떨어졌을 때 아 아 아 야 너무 빠른데 저게 너무 빠른데 저게 문제구만 저 저 엄청 빠른 저 회용의 저 소용돌이가 문제구만 저게 문제 저게 어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야 지금 야 지금 야 따따 채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차 차 차 차차차 어 fen 자아아아 두개의 수익은 아 이건 피하지 이건 진짜 이건 뭐 피하며 시작 게임 접어야지 하고 그렇지 5 어 으 오... 깼다... 봤냐? 봤어요? 봤냐고요 내가 깼다고 이거를 누가 나한테 개모테라이냐 누가 개모테라이냐 누가 개모테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나와라 봤어? 어 이것이 로젠젠 나 게이머 야 어 나 이름에도 게이머라고 어 옆에 3 6 6 또 게이머 요 5 호 호의 할 수 있다 올해 5 봤어 뭐 어 어 몇 시간 걸렸어 이거 자 지금 방송 킨지 3시간만 있겠습니다 님들 나 3시간만 있겠어 어 처음 한 사람 치고 이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3시간이야 3시간 3시간 걸렸다 진짜 봤어 어 같냐고 이게 나야 이게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끈기의 숲 끈기의 숲 깼습니다 제가 깼구요 4 3시가 한 20분만에 깬 것 같구요 어 오늘 진짜 이 p 이 피드라 님이 정말 좋은 마일 쉬었는데 진짜 이 피드라 님이 없었으면 못 깼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이 피드라 님 없었으면 못 깼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메이플스토리 인해의 숲 에이에서 깬걸로 일단 상거 어 어 뭐 어 그 깨만 모습 하지마라 자, 이러면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녹화 종료요! 로버!